이 할머니도 다 젖었는거 봐라 할머니는 안하는데도 물에 막 튀니까 전화 또 이제는, 시작하러 가세요 고기 시작해 고기 시작해 으 으 비가 으악 아 에헴 어 퍼센트 아, 여긴 사람 없기 우야 워스? 나 유야 아, 우야 고마워 흥미로워 흥미로워 에효 흥미로워 비카 이스라엑 와, 하하 잘 도와던 나 미디움 이해가 오므네 alter 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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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zun! 잘했다! 재밌게 잘하네. 가자! 우리도 한 번 하자. 하율이도 좀 해. 안할 거야? 여기서 방영할 거야 그럼? 야 하율아 하율아 네 뒤에 애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저쪽에 하율이 있는데 갈 거니까 이따 와 다 끝나면 저쪽으로 와 할머니 저거 뭐가? 어 그라스 같은 거 선생님 그냥 계속 물맞는다 이 선생님 계속 물맞는다 오히려 저희들 막 사정없이 물뿌린다 사정없이 물뿌려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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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를 를 그 삶을 저게 해야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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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손을 가지 이봐 이봐 점플링 할래? 점플링 할래? 점플링 할래? 점플링 할래? 올라가 올라가 숨발 벗고 숨발 벗고 다수기야 다수기야 요샘 사들 왕 요샘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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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원에 포기지하게 만나요? 신원에 포기지 못했어요 신원에 포기지 못했어요 엄마는 우유가 보여요 인출고 하나의 여행? 궁금해 비행기 넌? 넌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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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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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